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잠시 농장관리차 들렀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아마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에요. 작년도에도 여기다가 제가 참깨를 지어가지고 작년도 영상도 참고로 많이 있습니다. 참깨 재배 과정을 제가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후속편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참고로 여기는 복분자농장이구요. 복분자농장 가장자리에 제가 이렇게 자가소병으로 대략 요게 한 22m 됩니다. 두 골 합쳐가지고 22m에 이렇게 제가 한 망에 두 골씨를 심었습니다. 두 줄로 두 줄 심었고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결주워씨 100% 바라는 방법 실을 얕게 묶고 실을 아끼지 말고 조금 더 넣어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올라오는 힘이 다르다라는 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속가죽이 하고 있습니다. 속가죽이 하고 있는데 속가죽이는 이 피 두 장 내지 네 장 요정도 됐을 때 속가죽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속가죽이 하더라도 참고로 저는 텃밭이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볼 수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텃밭 개념입니다. 대놈과 관계없다.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제가 이렇게 결주가 있는지 어떤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주가 없습니다. 여기 딱 한 구멍이 지금 요 파고한 한 자리가 요 문의는 모르겠지만은 딱 하나 지금 겨우 사로 붙었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나중에 올라와서 그래도 빈자리는 채워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100% 발화 다 됐고요. 그럼 오늘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한 구멍당 그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포기 놔둘 겁니다. 두 포기 두 포기 놔둘 건데 오늘 뭘 하는가 하면 이따 속가죽이 하면서 제가 세 포기씩 놔둡니다. 세 포기씩 요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세 포기 놔둬야 될 이유가 지금 요 마침 여기 샘플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요렇게 요게 잘록병입니다. 잘록병이 올 수가 있어요. 잘록병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포기 놔뒀는데 잘록병이면 그 구멍은 빈 구멍이 되죠. 그래서 예비군으로 아직은 제가 세 포기를 놔둔다. 그리고 또 그 세미나방이 찝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방도 대비해서 물론 밑에 토양살충이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하지만 그래도 보험용으로 제가 세 포기를 놔둔다. 그럼 최종 뒤로 가게 되면 결국은 조금 거리가 먼 건 놔두고 요거는 빼내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를 한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 세 포기씩 다 놔뒀습니다. 어쩌다 요거는 두 포기가 있는데요. 요런 경우도 보면 밑에 있는 짜잔한 거 속에 좀 깊이 들어왔던 것들은 느껴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현재 요게 네 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약한 것 하나 제거합니다. 요렇게 그럼 현재 세 포기 되잖아요. 그죠? 우선 요렇게 놔둔다.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두 포기 놔둘 겁니다. 왜? 저는 여기에 하나, 둘 요러면 뼘이 벌써 두 뼘이면 한 4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지만 거리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두 포기는 키워야지 가지 깨더라도 좀 가지가 벌어도 나중에 꽉 찹니다. 나중에 이제 성장할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꽉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엔 지금 요게 간주 테이프가 지금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은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을 내서 이쪽으로 좀 물리적으로 제가 물조류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가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을 주면 나름대로 성장세가 좋아진다. 즉 성장을 돕는다. 라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개쑥갓이네요. 잡초고요. 요런 짜잘한 것들 요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냥 두 포기 되겠네요. 이렇게 요런 작업을 해준다. 그리고 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침 보면 보면 요런 경우 요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에 이제 제가 먼저 속과 줄게요. 속과 주고 나면 눈에 보이는데 짜잘난 것도 좀 빼내고요. 하면 이렇게 속과 주고 나면 체중조에 빼내고 이렇게 세 포기를 놔두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그 포기가 비닐에 다 닿을 경우가 있어요. 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측면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비닐이 여름에 되게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 열기가 비닐을 타고 오면서 요 측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한쪽 측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꼭 잘료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대비해서 요렇게 살짝 찢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안 닿잖아요. 그죠? 요런 작업도 겸하고 있다. 요런 작업도 이게 뭐 별거 안 같은데도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하면요. 요게 나름대로 나중 가보면요. 결주어 C 100% 잘 자라줍니다. 100% 이제 이후에 뭐 이제 병해충 방지 이런 건 저는 사실 꽃초와 같이 겸해서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초와 같이 겸하려면 약은 어 뭐 프린터 라이몬 스트레이터 저 프린터는 기본 살균제고요. 기본 살균제 그리고 그 라이몬 라이몬은 나방 총채 뭐 이런 거 고추도 같이 치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거기다 스트레이터 요건 노린자하고 진딧물약입니다. 노린자와 진딧물약 요런 거 겸해가지고 하면 고추도 치고 참깨도 치고 예 고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오늘 작업을 하면 한동안 손댈일이 없어요. 손댈일이 왜 없는가 하면 참깨는 성장할 때까지 모른 척하고 다른 본리를 보다보면 또 어느정도 거짓말같이 커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깨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아직은 뿌리가 좀 미세하잖아요. 그죠? 조금 크다 싶은 건 뽑아볼게요. 요정도 큰 거 지금 뽑아보면 아직은 요정도입니다. 이런 성장이 될 수가 없죠. 왜 지상부와 지하부에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 잔뿌리가 크게 난 게 없다. 그래서 요상태는 별로 안 크는데 조금 다음 단계 들어가서 잔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성장세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오 싶을 정도로 크요. 그래서 요시기엔 좀 답답하더라도 꼭 크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런 작업 우선은 아직까지는 서로 경제가 안하니까 3개 놔두고 나중에 결국은 두 개를 놔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단계 지나서는 다음 단계는 또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결주어씨 잘 자라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요렇게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크는 것만 참 신기합니다. 참고로 저는 요게 이제 이게 참깨라는 이유가요 자가소변형 참깨다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가 김장용 배추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깨 이모작 후작으로는 배추 무 당근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복분자는 지금 막 자람새가 하루가 다릅니다. 지금 요게 한 6월 10일쯤 요게 수확을 하거든요. 6월 10일 참고로 아유 많이 달렸죠. 복분자 벽을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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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